제 질문 와아 잠깐만 아 세상에 몇 개 했는지는 아나? 뭐 했지? 잠깐만요 순서대로 나눠도 아니죠? 순서대로 나눠도 돼요 잠깐만 잠시만요 동화와 관련된 것도 한 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 다 보러 갔어요 기억하시죠? 와 잠깐만 시간 좀 주세요 아니 이게 막상 아닌데 이게 쓰려니까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또 어허 잠깐만 한 네 다섯 개 하셨잖아요 그렇죠? 오오오오 다섯 개 했는데요? 아 진짜로? 아 뭐야 뭐지? 잠깐만요 아 나 다 보러 갔는데 왜 기억이 안 나 다 보러 갔는데? 아 얘 꺼 웃겨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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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카운트 할게요 아 기억 안 나네 미치겠네 2 1 공개 아 기억이 안 나죠? 저건가 조로 신데렐라 아 로림링도 안 썼다 요새 오미니징 맞아 잠시만요 기라씨 백설공주요 백설공주 아닐까요? 백설공주 네 번째 난쟁이 했었는데 아 그렇죠 아이쿠 세상에 백설공주에서 네 번째 난쟁이 백설공주가 아니라 신데렐라예요 네 네 한 번에 난쟁이 이렇게 써있었어 야 어쩐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역시 야 이걸 어떻게 알아? 야 이거 네 질문이야? 아 제 거에요 제 거에요? 근데 이건 몰라 자 빨리 하나 하나 둘 셋 댄싱슈즈의 개스는 뭐 이런거야? 빨리 해주세요 자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